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네 내가 누우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를 만났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부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뿐인 생의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나의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었네 복음을 누리며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하늘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흔들리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으며 효과하지 않으며 낙심하지 않으며 무너지지 않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한 번 우리 인생 기쁨으로 제자의 길을 걸으니 한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의 하늘 인생 영원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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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제자로